워크 최고의 맥크리 석양맵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맥크리를 찾아봅시다 성광..? 성광만 쓰게? 성강 마피다. 리볼버 성강 연막 수류탄 연막 수류탄 빼고 근데 이것도 유저분들한테 맞추는거라서 다른 무기 연막 수류탄 오케이 근접무기 아예 뺐어요. 주먹으로 치세요. 주먹으로 10명 남았는데 왜이렇게 안찾아요? 역시 치킨을 걸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만 치킨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어? 치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치킨 하루에 1치킨 뭐 삽니까? 네? 치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는거는 써도 되죠? 다른거는 상관없어요. 공격 무기 중에서 성강이랑 아리를 팔고 빼고 다른거를 쓰지는 마세요. 다른걸 쓰지 마세요. 글록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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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권총들 있죠? 멧클이 안 나오면 죽겠는데 여기 3명 떨어지면? 너무 많은데? 한번 segur해?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나 지금 머리가 없어가지구 한방인데 두명이었는데 한명 어디갔지? 제 입두기라서 한방 아니란 말이야 쌍건종 드셔도 돼요 매크리 두개 껴도 돼 P9E가 있다고요?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한대 아 그렇네 권총 슬롯 안하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저 녹화 남겨져 있습니다 녹화본 킬로그의 따롱 권총 뜨는 순간 그 사람은 나중에 참여를 못하게 될 거예요 아 뚝배기 없어서 너무 불안하네 벗어놔야겠다 최고의 맥커리 뭐 이분이 나가신 그분이에요 아 그렇네 벗어놔야 더러울 때마다 1, 2, 3, 2, 3 차량 이용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한 걸었다고 말한 부분 빼고는 다 써도 되요 그러니까 권총 다른 거 쓰지 말고 화염병 뭐 화염병 그리고 수류탄 연막탄 쓰지 말고 저 오토바이 뭐냐 아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지네 권총 손기가 왜 안나오지 종 파밍 이정도면 솔직히 뭐 끝났죠 이제 애들 잡으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딴 데도 쏘는데 아 딴 데도 쏘는데 힘들구만 내가 자리가 안좋아 가지고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어 밑에 맥클이 있었네 뚝 남는거 없나 아 이쪽 좀 달아 가지고 예 포브값이 높아서 별로 안 어지러울 거에요 포브값이 낮으면 어지러워요 여기도 다시 하겠네 생각이 다 똑같아 사람들 어 제발 아아오 Wherever 아어어어어 교정사고 쐈어 누가 음 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난 사람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네 난 사람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난 사람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난 사람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안 돼! 아! 왕 리또! 리또님! 리또님! 여기에 왁창이 오다니 내복에 니또님 1등한다 이거 어! 잘하시는데? 비폭력 그분 살아있냐고요? 죽은 거 같은데? 음... 오! 타이어 타이어! 오! 이거를 킹메이커가? 잘하는데? 몇 킬이시지? 오! 4킬! 지금 킬수가 거의 독보적인데? 여기서는 못 맞추네요 아 아깝다 그만 섰을 때 딱 땄으면 다른 쪽에 싸우고 있는거 볼까요? 거의 다 곤충 소음기 다 들고 있네요 집 주변에서는 와... 집 나가야 되죠? 여기 근처에 지금 엄청 몰려있어요 내가 이럴까봐 일부러 여기 안 갔었는데 집을 안 걸릴 거 같아서 안 걸리면 나중에 나가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리또님 아직 살아있고 아 이거 내 다시 하네 킹메이컨인데 맞아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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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신중하게! 뚝배기! 어디서 쏘는지 모르죠 소음기라서? 뚝! 오케이! 매주 일요일마다 하면 안되냐구요? 딩잼스랑 겹치는데? 하하하하 전 매주 토요일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로 해서 뭔가 다른거를 하도록 뭔가 할거를 이제 특이... 트게더에서 받는거죠 이번주 눈잼스에는 뭘 할지 트게더 활성화 플러스 음... 컨텐츠까지 같이 시청자 참여까지 같이 겸하는 거기에 치킨까지 걸고 치킨까지 드리는거죠 와 이분도 상해공 계속 들어오시네 지향사격 지향사격잼 아 근접전 하하하하 어 니또님 죽은거 어 안죽었네 아직도 안죽었네 지금 자기장 5초 남았는데 아직까지 여긴 싸우고 있죠 맥크리 돌진합니다 성강 아 이거 성강 맞았어요 성강 맞았어 이거 근접무기 그냥 주먹 휘둘러야지 아 아 잘 맞췄는데 성강 잘 맞췄는데 어 싸운다 준하나님하고 이또님 아 도망치죠 얘 자리 안좋으니까 도망치죠 아 판단좋아요 이분 쓰읍 판단 상당히 좋은데요 어 리디린님 리딘 선수 앞으로 리딘 선수 모르죠 지금 위치를 몰라요 차 소리 들었을텐데 어 봤다 봤다 이거 봤죠 봤죠 못 봤을리가 없죠 왕리또 선수 아 이것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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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봤어요 한 대 선박 쳤어요 한 대 한 대씩 어아아 이거를 어이씨 어 개시끄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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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리또 선수 크 잘해요 신로하 선수 순하나 선수 상위권 계속 들어오네요 무슨 게임을 하든 간에 상위권 계속 들어오네 기본적인 센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 아 선박 두 대 맞았어요 아 성강 맞았구나 하하 성강 맞았어 하하하 하하하 성강 맞았어요 아 이거를 성강이 이쪽이 근데 안전구역이네요 먼저 UAG가 자리 잡고 있고 길리 빌런 잘 자리 갖고 있고요 신로하 선수 자리 나쁘지 않아요 여기 곤충 송이 있으면 잘 안 들리죠 거의 여기 밑에 길리 차 오그로 엄청 걸리죠 근데 차가 있는게 유리할거에요 왜냐면 포지션을 만들 아 왕리또 선수 이거 뒤잡히게 했대요 뒤받죠? 어 어 신로선수 못봤나요? 봤죠? 봤죠? 아 근데 자기장 쫓혀오는게 신로선수가 안좋아요 안좋아요 아 근데 닛 아 왕리또 선수 이거 양각 잡혔어 아 제발 이거를 죽네요 어 신로선수 탄 없죠? 성강 터졌고요 누가 성강 걸렸나요? 성강 안걸린거 같은데요 양쪽 다 길리 아 탄 없나요? 탄이 장전 장전이 안된거네요 탄 있네 있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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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한발 어 무빙 어디죠? 피 비슷하죠? 피 비슷하죠? 장전 풀에 누웠어요 정확한 자리를 아마 모를거에요 어 성강? 정확한 자리 모르죠? 이 선수도 정확히 모르는거 같고 아 봤죠? 둘다 봤죠? 아 길리가 위험해요 한대만 더 맞으면 어 자기장 일 자기장 아직 좁혀오는 타이밍 아니고 하지만 피 달았지 피 달았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는게 좋을텐데요 아 이거를 해익 해익 선수가 1등을 한에요 삼킬로 어 으